2부에서 계속 됩니다. 그곳의 하늘은 어때요? 되게 달아있네요 이번엔 달성 제가 이 움직임이 너무 힘드네요 어? 너무 예쁘다 어? 이게 아니야? 미쳤다 되게 호빗이야 이게 뭐야? 너무 예쁘다 상자같이 없네 그 말을 안써 이 배경이랑 옷이랑 갑니다 여기다 집에 어? 뭐있어? 우와 깨끗해 너무 심하게 이게 어디야? 인천에 들어갔다가 타고 오는 것 같아요 귀여워 귀여워 눈물이 늘어보니까 그니까 엄청 귀여웠는데 이거 약간 깨끗할 것 같은데 나도 안 죽었어요 눈물이 늘어보니까 잠시 오메 10일 바 vine에 사라진 아휴 어떡해 여기까지 10일 이렇게 Ante 어떻게 이 친구야. 이 친구야. 이 친구야. 이 친구야. 라인은 대기 여기 되게 많다 여기 몇 개를 보냐? 여기 애기 좋아하는데 어떡해 이거 내려간다 ㅎ aller ㅎ ㅎ ㅎ ㅎ 공간 크게크게 진짜 예뻐 제일 이쁘다